출입문 닫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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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천부, 천부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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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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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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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궁자, 능동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